연합 부관의 기록에 따르면 타손 이삭살은 맹스크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일입니다. 메비우스 녀석들이 지리라는 죽은 행성에서 유물을 또 하나 찾아달라더군. 행성으로 전문가 팀을 보내놨는데 이틀 전부터 소식이 끊겼다나 봐. 운이 나빴는지도 모르지. 이번 건 위험수당이라도 받아야겠는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행성은 죽은 행성이예요. 생명 체력은 수백만 년 전에 모두 멸종했거든. 메비우스 팀은 실종되기 전에 저 오래된 바위 덩어리 안쪽에서 유물 방사선이 흘러나온다고 보고했어. 바위를 뚫어보겠다고 커다란 레이저 천공기를 가져갔지. 레이저 천공기? 완전 괴물인데. 저런 설계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 뭐에 당한 거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친구. 조심해서 움직여라. 여길 이렇게 맞는 게 뭔지 알 수 없으니까. 자, 다들 들었지? 또 단 두는 놈인가? 아니, 이 행성의 비밀을 넣은 거다니. 복수, 죄값을 치느게 내주마. 아, 우원정대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알겠구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뭘 놀이지? 정지! 이대로 전진하다가는 프로토스4에 맞아서 벌집이 되겠어. 스완, 공성전차 보내준다고 하셨죠? 어디 있어요? 진정하라고, 잘난 친구.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야. 황자파 정도는 안전한 거리에서 날려보낼 수 있지. 신형이긴 하지만, 조작법은 구형이랑 똑같아. 공성모드로 바꾸면 사거리가 증가하고 화력도 세지지. 공성모드에서는 이동할 수 없으니 위치를 옮기려거든 다시 전차 모드로 바꾸는 거야. 알겠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확실하겠지. 공성전차를 언덕에 배치하자. 그럼 프로토스 추적자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녹아버릴 거야. 걱정 마십시오! 위치fiction- 위치 유치 몰리할完 온몬 미비우 스키지 근거리 통신망 접근 완료. 보안재 설정 암호 해독 중. 기본건물 제어 권한을 획득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자, 간다. 무려 175기가와트야. 손가락 하나로 태양을 움직이는 쓰임이지. 운을 조준해서 뚫어버리라고. 레이저 출력은 정상입니다. 뚫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달리 사원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장님, 탈다리 및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어선을 도축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적을 막아야겠군. 공성전차가 있어서 다행이야. 뭔 일 있어요? 계속 하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하십시오. 공성전차로 레이저 천공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머를 손에 넣을 수 없어. 뭔 일인가요? 예, 뭘 날려버릴까요?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간설놈은 준비 완료. 간설놈은 풍경시 전체 constra는 것입니다. 간설놈은 풍경시 전체액입니다. 간설놈이 열어요. 전체액동창을 열어요. 매우 많으며 갈디 4 flock입니다. 과면에 오고, 지금 배달설놈은 제가 많이 닦아줍니다. 이거보다 prodigy가 잘 칠한게 보컬이 나옵니다. 상대와도 있다든지 대장님, 메비우스 원정대가 남겨둔 감지망에 접속했습니다. 지도에 정보를 전송할 테니 팔다림 녀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남은 누구니? 도망 지원 대기 중. 네! 민기 및 동g gamer University Parte 2차 박 karena ses이 생생 __ 그러 Dr東西 KSYIR-6号 comité XSYIR-1 bereit. 주 Definitelyalities got yes! 어차피 오는gin가 làm, 그것도 얼마 esperando aquela anyone to join us. 무民 modelo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다? 사내외전은 접속했습니다. 저희가 접속됐습니다. 도망 지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탈출 제작용 및 파워라가 있습니다. 도망지원 대기중. 컨설러블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바로 실시. 제대로 한 방 먹이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죠. 조사 1-2-4-7-8-5-4-4-4-8-4-4-4-5-1-5-5-5-8-4-4-4-5-5-7-8-4-5-6-6-6-6-7-7-8-9-8-8-8-5-5-6-7-8-9-0-8-5-7-8-9-7-8-8-9-9-8-1-7-8-9-7-9-8-9-9-9-9-10-8-9-8-9-9-9-9-9-9-9-9-7-8-9-9-9-9-0-9-7-9-9-9-9-9-9-9-14-1-8-9-9-9-9-9-9-9-9-9-9-9-9 도움말! 조명사 전통이 넘어가면 충분히 흘렀다! 기계가 분리한 것 같다! 깜짝이야! 바삭바삭하니, 도로아가 무섭다! 계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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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설러버 준비 완료. 예앱!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3거 hip hop. 들고 1,000원을 밟고 있습니다. раб제 대체 사라지와 버전을 통해 발견을 뺏어야지. 정체로 이동합니다. 발전까지는 타결되었습니다. 적평성의 대단하십시오. 승급이 부족할 것입니다. 조합이 적평성의 대단하십시오. 도움드라기에서 후기 발전하십시오. 다소 모으십시오. 공격 기간이 구멍을 잃어버리죠.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공격 기간이 부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공격 기간이 지나면 전투가 지나가다. 공격 기간이 지나면 이동된다. 공격 기간이 지나면 공격 기간이 지나면 전투가 gusta. 공격 기간이 지나면 전투가 가장 큰 일입니다. 공격 기간이 지나면 전투가 돌아가게 됩니다. 목표 4-10 저 길이 나를 부르는군. 아, 갑니다. 흠, 그 정도쯤이야. 저 길이 나를 부르는군. 나는 거친 사람이야. 아, 갑니다. 흠, 눌어버리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의 소유물을 더럽히려들. 우리 신부들이 그런 두꺼를 보만 있을 것 같으냐? 대장님, 저들은 프로토스 집정관입니다. 놈들이 가까이 오는 당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레이저 천공기를 직접 조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토스를 상대로 사용해보시죠. 좋아, 잘 들었지? 레이저 방향을 돌려. 그걸로 탈다림을 몰아낼 수 있을 거야. 돌려,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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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받아보안 순위, 3-4-4-3-4-4-4-5-15-5-6-4-6-6-6-6-9-6-6-6-6-6-6-7-6-0z-6-6-6-7-7-7-8-6-6-7-7-8-7-8-8-1-5-0m2-07-7-9-8-1-0-0.2-1-0-9-5-0-0-5-0-5-0-6-6-0-6-0u7-5-0-7-8-8-1-0-0-6-7-8-8-7-0-5-0-0-6-6-0-5-0-5-0-5-0-7-8-0-5-0-7-8-0-6-6-7-9-0-5- 목표 1,000원. 대장인, 근처에서 프로토스 고대 물품이 몇 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레이저로 성수를 파괴하고 그걸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스탠던이 좋아하겠는데... 무슨 얘기죠? 경고, 적 공중 유닛이 접근 중입니다. 진짜, 공중 유닛은 별것 없어. 수송기일 뿐이야. 레이저로 빨리 쓸어버리자! 도착하게 전장하십니다. 제 스탠던 작동이. 저의 핵심은 어떻게 자랑말로 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탠던 작동이네요. 이제 정하로 대장하고 있습니다. 도움말! 목표 2. 기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계속한 합작. 시스템 작동 무선 교신기 가. 이 세워들과 사유로 지구 작동에 이동되어 있는 사유. 시스템 작동 무선 교신기 기지 중전가! 목표 달성. 목표 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macam 왕복 종료 등 pom atom이 들어갈쳤다! 우리나라 바람 강한 병력의 손짓 중 방에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길이 날고 뭐로 할까요? 안 거칠사 나라가 도착해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도움말! 말씀해보십쇼! 제대로 한 번 먹이겠습니다! 뚫어버리죠. 문제없습니다. 간설놈은 준비 완료! 시스템 작동! 광백이 고갈되었습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출동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기. 간설놈은 준비 완료! 나는 거친 상황. 그 정도쯤에 저 길이 나를 부르는군. 간설놈은 준비 완료! 좋아, 다 준비! 대장님, 공중 유닛이 더 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적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없애야 해! 왜 사라져는 거야. 타이밍을 벗기 사이로 사라진 사이.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기지가 곧받고 있습니다. 바슬로만 준비 완료! 대항공고를 수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말! 폭발이 고갈됐습니다. 목표 2단계. 아티라 인해! 고용하고 모여로 === 평소기 6단계. 공중 최소기 6단계. 도움말! 대결이 완료 경고는 전쟁이 있습니다. 기지 기사 지스템 작동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폴리안, 가 무선교지, 가 무선교지, 가 무선교지, 가 알겠다, 발휘했다, 폰 시스템 작동 고기 우유 호위 무선교지 고기 적들은 어디있습니까? 단열벽을 파괴했습니다. 레이저 청공개가 내벽을 뜯고 있습니다. 전기자들이 심의 유산을 도로 필요한다. 예주얼. 무선 교진빛과 통신 캐시 계속하라 접전사항 업그레이드 완료 무선 교진빛 유기 유기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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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얼할까 무지 없습니다 무선교신들 반응 시스템 작동 통신 캐시 계속하라 적전사회 도전 경고 사전사회 경고 경고사는 너로 반응하십시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표 1, 2시, 3시, 7시, 5시, 1시, 3시, 4시, 4시, 5시, 4시, 4시, 7시, 4시, 7시, 4시, 4시, 9시, 5시, 5시. 다른 공중 유닛 한 부대가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폭이란 걸 모르는 놈들이군. 집중적으로 공격해! 실정 준비 완료! 목표 2, 바랍니다. 목표 2, 바랍니다. 목표 2, 바랍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베스팅가는 전해고가 되었습니다. 기지 말소, 사면에 고향으로 던지게 도착하여 도착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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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악한 존재일지라도 오직 그녀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캐리건 얘기를 하는 건가? 4년이나 지났어. 갑자기 나타나선 대체... 시간이 없다. 반드시 깨달아야 해. 네가 찾는 해답은 이 안에 있다. 잘 들여다보아라. 만물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다. 나도 반가웠어. 이 한 수정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지. 다른 이의 기억을 체험하게 해주는 물건이라고 하던데... 쟤란툴이 뭘 발달했는지 몰라도... 내가 이걸 꼭 봐주기를 바라고 있었어. 뭐... 한번 해보지... 다행이군. 이걸 싫고도 히페리온이... 아직은 멀쩡해서 말이야. 대장님, 저 조각들 말이죠. 이 생긴 게 비슷한데... 합쳐놓으면 더 커다란 어떤 물체가 될 거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스탯망.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 내가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있겠나. 빨리 메비우스의 적을 넘겨버리고 돈 받을 생각뿐이라고. 홍성 전차를 추가했더니... 전장이 아주 그냥 시끌벅적해. 그러게요. 전차 포성이 꽝 하고 터졌을 때 밀려오는 그 안도가... 물론 아군 전차일 때 얘기지만요. 그렇지. 게다가 이번 신형 전차는 이동시 화력도 개선하고 장갑도 보강했단 말씀. 공성 모드의 긴 사거리만 유지된다면 나머진 더미죠 뭐. 공성 전차와 벙커만 있으면 못 막을 공격이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나머진 다비로sis 화력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내생을 반가지 contemptВы 공격 真的個人 못 받는 핵. 환상도 수ной가 없 August 317년 6. 환상hd 어... 난 감상가uru 박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한테 이한 수정을 주다니 반드시 살펴보라고 하다간. 자신이 본 걸 나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야. 손님이 왔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시. 어, 알고 계실텐데. 무언가가 함선에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아직 그 냄새가 나는군요. 프로토스라. 재미있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건 간에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괜히 입 잘못 놓였다고 우주선 밖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내 함선에 실린 유물이 이로써 세 개째군. 저놈의 유물 대체 언제 건네줄 거야? 그게 좀 까다롭게 됐어. 저그가 티라도에 있는 메비우스 연구소를 공격했다더라고.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뭘 노리는 거지? 거기에 유물도 없잖아. 가보면 알겠지.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연구원들이 잘 버텨줘야 할 텐데. 우주 지도에 정보 올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구조 임무 한번 수행해보자고. UNN의 도니 버밀년입니다. 오늘은 저그 침공에 맞서는 우리 군의 현재 전투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란 자취령은 저그의 공격을 굳건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공업단지에서는 생산량을 전면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모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해병대는 전투에 뛰어들 체비를 갖추었습니다. 저그는 이제 끝장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반격을 시작해 저그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힌다면 저그에게 자취령의 1급 비밀을 넘겨주는 셈이죠. 저그가 우리 방송을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빠른 뉴스 UNN, 케이트 로겔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